이 의료인력 붕괴라는 문제는 대부분 이제 언론들이 다 입을 지금 다물고 있는 겁니다. 다물고 있는데 세상이라는 건 여러분 다 어떤 산업을 보더라도 생태계라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모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발주처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차 밴드,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망처럼. 이제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런 어떤 네트워크 망에 큰 그런 손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대부분 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의료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제약사, 환자, 그다음에 개업의, 그다음에 교수, 전공의, 전문의가 쫙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을 거라고요. 그걸 그냥 그렇게 무리하게 충격을 주는 요법을 썼으니까 문제가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 이제 간호사들이 취업자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오늘 55%, 어제 40% 이상이라고 했는데 서울의대의 1,000명 가운데 550명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동의를 한 거네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큰 일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00명 가운데 550명이 진로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장 효과가 간호사들 함께 불덩해. 학교를 졸업한 현재 대학병원에 계시는 간호사분들은 무급휴직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지금 직장을 떠나신 분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은 올해 배출되는 간호인력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간호사의 취업이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복잡하고 모두가 다 연결된 망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격한 조치나 무리한 조치나 급작스러운 조치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그걸 멀리하는 거죠. 윤 대통령은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30년 정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없을 겁니다. 세상이 촘촘한 망처럼 연결돼 가지고 한 군데를 여러분들 잘못 찌르게 되면 전체가 다 여러분들 뭡니까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모를 겁니다. 이제 이런 파장이 간호대학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럼 올해 나온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면 그 취업 여파가 계속 미뤄질 거 아닙니까. 그럼 간호대학 전체의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늦은 감이 없지만 지금이라도 윤 정부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조금 타협 모드로 돌아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의료와 직접 간접으로 다 연결된 사람들이 전부를 다 적으로 여러분들 돌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간호사들이 여러분 앞으로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제 취업이 다 중첩되고 취업을 못해서 여러분 다 연결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올해 신규 간호사 채용을 잠정 중단했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간호사들을 지금까지 뽑았는가 하니까 빅파이브 병원에서 세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를 뽑았으니 그게 전면 중단이 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타격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간호대학을 여러분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내디르려고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은 청전백력 같은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의 매년 세 자리 수 규모의 신규 간호사 채용을 해봤는데 올해는 연내 채용이 가능할지가 미지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미 대형 병원들이 기존 간호사들도 무급휴직을 보낼 영도로 경영 상황이 나빠져서 신규 간호사 채용을 계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번 사태를 주도했던 보건부지부 장관 차관 국장 이런 사람들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소위 대학병원을 비롯해서 모든 비즈니스가 연결망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일체 못했을 겁니다. 여기를 막으면 다음에는 저곳이 터지고 저곳을 마덕밤이 여기도 터지고 이게 이제 계속 여러분 파장이 불어날 겁니다. 나중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거예요. 그거를 윤 대통령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가 이름도 조치치 않은 것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슨 명령을 내리는 모양입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간호사를 채용하는 병원들을 모아서 10월에 공고를 내도록 하는 방침이지만 경영난을 겪는 병원들에 얼마나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니까 이게 관료들 관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문제 생기면 무슨 지시나 명령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 이거 보면 채용명령을 내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10월 달에 할당을 하겠죠. 우리가 예산 좀 넣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100명 뽑고 너희들은 100명 뽑고 이런 식으로 꼬이는 겁니다. 진로명령 내렸다가 복귀 명령 내렸다가 그다음 뭡니까 간호사 채용명령 까지 내리는 상황이 지금 도래한 겁니다. 이거 내가 읽으면서 야 이 양반들 진짜 대책이 없구나 누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진실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악화가 되는 겁니다. 도미노처럼 딱 연결된 망으로 인턴 준비하던 학생들은 인턴 준비한 학생대로 본과 학생들은 본과 학생대로 전공요한 여러분들 잡으면 다 해결될 줄 아는 전공의 전문의 공보위 군의관들이 다 여러분들 뭡니까 영향을 다 받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윤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예고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호대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는 역대급 불취업 어려운 취업이 이러려고 4년 열심히 공부했나는 반발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이게 이제 파문이 확산될 거 아닙니까 고학년들이 졸업을 늦추면 저학년들도 취업이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간호 대학 전부가 뭡니까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위험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수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뭐 그러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전부가 다 뭡니까 의사들을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정부의 좀 무리한 정책 뒤에는 여론이 있는 겁니다.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론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 윤정부가 이걸 던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소위 의료계획 이름으로 포장된 이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저희와 의도와 목표가 불순한 그런 정책을 쓴 겁니다. 한 건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70% 이상 되는 국민들이 다 놀아나게 된 겁니다. 전부가 다 여러분들 조선 밑에 기사들은 대부분이 뭡니까 다 잘라라 뭐 의사 목을 잘라라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들만 나무랄 게 아니고 국민들이 깨어서 실상을 정확히 파악 해야 되는데 전부의 그걸 요구할 수는 없고 여기 보시기 면은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지지하는 겁니다. 112명이 지지하고 그런데 가끔가다 뺏다간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시죠. 생각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윤모모 다시지 이렇게 해도 반대가 164명 잔성이 55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인데 어제 잠시 소개해드렸다시피 예과 본과 인턴 전공의 전문의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공보위 군의관 여러분들도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위도 안 나옵니다. 군의로나 지역의로가 공백이 생깁니다. 그 다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의대 교수가 될 자격 후보군들이 전공의들 인데 전공의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데 업계를 떠나고 있는데 의대 교수는 또 어떻게 충원이 될 거냐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무식하고 여러분들 거친 정책을 쓴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현장 잘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현장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의대 교수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경력만 쌓고 대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연봉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진짜 봉사에 가깝습니다. 그럴 겁니다. 의료수가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의과대학 교수도 여러분들 봉급이 얼마 안 될 겁니다. 좀 이따가 경력 쌓고 나면 겨우비로 떠나겠죠. 이게 여러분 실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위 의료 공급 체계가 전부 다 끊기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고도 지금도 정신을 전혀 몬처린 겁니다. 이제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사람들 불편이 많아지게 되면 네가 무능했으니까 네가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63명이나 여러분 찬성한 겁니다. 군의관 공부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딱 한 일입니다. 정말 미련한 일이고 고집스러운 일인 겁니다. 육업이 되면 나중에 공중보건이도 나오지 않고 군의관도 나오지 않습니다. 향후에 인턴 전공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장 이야기입니다. 현장 이야기. 제 아이가 본가 4학년인데 단 한 명도 복귀를 생각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이거를 한덕수 총리나 교육 부총리나 이런 사람이 모를 겁니다. 지금 뭐 불을 끄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다 여러분들 정신들이 없을 테니까 이런 현장 이야기의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느냐 아무리 협박하더라도 의대생 복귀 안 한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인턴도 없고 공부위 도 없을 겁니다. 한국의 의사 국가고시 생각하는 친구들은 주변에 거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학부형이니까. 대부분 미국 의사 국가고시 준비 중입니다. 큰 일을 치룬 겁니다. 정말 윤 대통령께서 장한 일을 하신 겁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런데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이럼 돌아가는 겁니다. 본가 복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뭐 병풍처럼 이런데 푸른색 옷을 입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뭐죠. 이런 분들 다 나이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나 이런 분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의대생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나이 격차가 벌써 만 40년 정도 나니까.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완장을 찬 채로 옛날식으로 피위자 다루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들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힘들 겁니다. 아마 좀 지나게 되면 나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부형 이야기는 바로 현장 이야기입니다. 무슨 뭐 그 얘기에 대해서 인연 같은 거 더하지 않고 당위 같은 거 더하지 않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인턴으로 대학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전공기가 없어서 배울 게 없는데 맞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무선수를 쓰더라도 의대생들은 절대 복귀를 안 합니다. 이제 민주화 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현장을 잘 아시는 분 같네요. 제가 요 근래에 현장 이야기를 많이 전하는 것은 저 역시 여러분들 의료 분야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잘 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를 더 관심 있게 읽어보게 되면 오랫동안 글을 써오고 책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직접 체험해보지 않았지만 가늠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조선일보 여러분들 기사에 의료계 여러분들 휴진 기사에서도 놀랍게도 여러분들 소수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조선 독자들이 전부 다 의사들을 매도하는 데 이랬었는데 이제 여러분 거기에 분년이 맞서 가지고 현장 상황을 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그게 아주 특별한 겁니다. 지금 보셨던 간호사들이 취업이 끊겼다 이런 이야기에 아직도 95% 정도는 대부분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의사들을 나무나는 이야기가 주종인데 놀랍게도 소수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정부 정책이 지금 무리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황 인식을 정확히 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조선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자주 글을 올리시는 분입니다. 간호사 신규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간호사들도 무급휴직에 퇴사를 종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공위가 사라진 지 3개월 지난 지금 현실이 이른데 앞으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학병원들 대형병원들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경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딱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수입이 여러분들 10억 정도가 발생했다. 그럼 곱하기 30이면 300억이지 않습니까. 세 달이면 900억이지 않습니까 병원 하나가. 적자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 번 폭격을 맞아 무너진 이 나라 의료 시스템은 회복 불가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설현욱님이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조선의 여러분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한 글에 대해서 46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사람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책임을 윤 정부한테 물을 겁니다. 윤 대통령한테 당신들 뭐 했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 문제를 진화하는 것이 대통령의 목숨줄을 보존하는 방법이고 윤 정부가 여름 살아남는 방법일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시원하게 우리나라 의료를 망가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에 얼마나 걸리는지 봅시다. 이전으로 회복이 힘들 것입니다. 문재인의 최대 업적이 탈원전으로 원자력 생태계를 고상시킨 것이라면 윤석열의 최대 업적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38명이 찬성하고 28명이 반대한 겁니다. 반대가 많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겁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의사들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의로실 때를 알게 되면서 이분들이 이거는 빨리 수습을 해야 될 문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3년 깁니다. 아주 긴 시간입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조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 보시기에 거의 동일시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탈원전, 윤석열의 의료 붕괴.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그냥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푸른이님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 추진을 이렇게 투박하게 하니까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능력이 안 되면 새로운 일을 하지 말고 문재인이 망가뜨린 것만 정상화하는 데 힘들 텐데 무능한 사람이 뭘 이리 이를 벌리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7명이 찬성하고 23명이 반대인 겁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전행된 걸 보면서 사람은 자신이 걸어온 길로부터 참 자유롭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대학을 마치고 삼성을 들어갔던 사람하고 대학을 마치고 현대를 들어갔던 사람들이 2, 30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아니라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에 30년 동안 피의자를 다룬 사람하고 저처럼 여러분들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세상을 다루고 보는 방식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동갑내기 윤 대통령을 보게 되면 개인에 대한 질책을 보다는 그로운 과정이 그 한계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름들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투박하고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과격하게 이름들 의로 생태계 이름들 못질을 가한 겁니다. 여기 보시니까 우리 딸이 중학교 때 공병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대학에 잘 들어가서 남들이 기피한 산부인과 전문이 3년 차네요. 아유 장하네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같은 이야기를 틀어놓더라도 제가 모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조신조신해진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기 이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나 투박하고 거칠게 문제를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의로 분쟁이나 이런 부분을 겪으면서 한국이란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한국 분들이 좋으신 분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고마움을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려운 병을 당했을 거고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의사분들에게 신세해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렇게 안 좋은 기억들만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라든지 고마운 마음이 이렇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이번 사태를 경험하며 제가 마음이 아팠던 부분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 소아과에 진로가 이런 마음이 안 든다 해가지고 마음가페나 이런 그런 데다가 후기를 올려가지고 의사분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그냥 개업위가 여러분들을 그만두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은 의로 소송은 또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심각할 심각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의로 분쟁 의로 소송이 굉장히 많겠구나 특히 여러분들 뭡니까 위험한 그런 진로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거겠지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똑같이 지금 어떤 건가 아니까 제가 신기해 소개하는 겁니다. 조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찾아보기 힘든데 오늘 여러분들 이 소위 간호사들의 취업이 끊겼다는 이야기를 보고 조선답지 않게 너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다른 이야기를 제기하는 겁니다. 국내 대형병원과 의로 시스템이 붕괴되면은 어려워지는 것은 힘없는 서민들 뿐입니다. 두고 보면 지금과 같이 편리하고 우수한 의로 시스템은 없었을 것이란 후회할 테지만 그때가 되면은 외국계 병원이 국내 의로 시스템을 대거 점령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의료비가 폭증할 거다는 이야기가 전공의 현장 이탈 병원들 파산 직전 간호사 모집 없음 의대세 집단 휴진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집단 휴진 환자들의 지속적인 고통 막대한 국가 재정 지출 이런 문제들이 다 어디서 촉발됐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준비 없이 성급하게 발표한 의대의 정원 2천명 정가가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의 할 일입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을 먹고 있는 정치인들도 사법부도 이 큰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의료계획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포장해 가지고 매년 2천명을 증가시키는 안을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의 이익이 아니고 물론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대통령께서 한 건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어젠다를 설정해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고 돌대가리가 아니니까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2천명을 왜 증가시킨 겁니까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아는 겁니다 관료들은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돼 가지고 2천명 정원을 왜 증가시켰는지 국민들이 모를 거다 생각하는 거죠 그 착각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변고가 발생한 겁니다 강물을 따지게 되면 시원, 출발지를 봐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킨 그 출발지를 보면 그 출발지로부터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2천명을 여러분 급증시키는 것이 문제인데 닥치고 뭡니까 그냥 해라는 거 아닙니까 벌받을 겁니다. 그리고 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의대 교수들에게 손실액을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것도 참 그러면 의대 교수들이 구상권 청구가 겁나가 여러분들 본인이 내린 결정을 번복해 병원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동감 능력이라는 것이 거의 바닥 수준 같아요 지금 한덕수 씨나 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회 장차관이나 국장이나 하는 사람들이 동감 능력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그런 능력이 너무나 여러분들 그냥 하기에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능력이 출중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 진로 거부가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병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손실을 일단 급하게 보전해 주고 그것을 여러분들 병원 당국이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교수들이 토해내면 그걸 정부에 갖다 바쳐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 구상권인 겁니다 법한 사람들이니까 참 법을 잘 이용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툭 하면 명령이고 그냥 툭 하면 뭡니까 구상권 청구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냥 협박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익숙할까 전체주의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그냥 명령하고 지시하고 수 틀림이 뭡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부가 이기겠죠 권력이란 것 자체가 강제력이니까 물리력이니까 그냥 제압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망가지겠죠 보시게 되면 어떻든 의로계는 의대 정원 등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이제 아마 진로 거부 행위로 이렇게 몰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가 의로계하고 전공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부 입장은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고 전공위가 범법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의로계 사람들은 너희들이 과학적 근거도 없는 2천 명을 뜬금없이 갖고 와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았냐 당신들이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원상폭귀를 시켜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게 평행선인 겁니다 이게 4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화조치를 취하는 척 하지만 정부가 결코 전공위들에 대해서 이런 취소라는 것을 쓰지 않고 철회라는 것을 언제든지 필요하면 뭡니까 전공위들에게 덤택이를 씌울 수 있는 법적 고리를 두겠다는 거죠 그걸 이번에 또 맹악하게 한덕수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복귀하는 전공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진로 행위를 거부하고 이러면 현장을 떠난 것은 용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한 것이고 헌법자들에게는 항상 책임을 묻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정부 방침인 겁니다 이게 비교적 여러분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한덕수 총리가 생각하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 놓은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복귀해가지고 전공위들이 착실하게 일하게 되면 봐줄지 모르겠는데 복귀해서 사직서 내고 나가는 친구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의료계에서 왜 애시당초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의료수가 올려달라고 요구했냐 우리가 뭘 요구했냐 멀쩡히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2천 명 올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착한 문구입니다 너희들이 범법자니까 우리가 봐주는 거다 그게 한덕수 씨의 주장인 겁니다 비교적 합리적인 분인데 관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게 마구잡이 나오는 겁니다 진로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면허정지 처분, 사직서 이름들, 거부, 구상권 행사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구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 이후에 그 손해를 이야기한 원인 제공자들에게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린 겁니다 거기에는 의대 교수들이 진로를 거부하고 떠났으니까 너희들이 개내라는 거죠 최근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로 거부로 병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병원장에게 손실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병원의 손실을 보존해 준 뒤에 그 금액을 진로 거부 교수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날이 갈수록 참 딱합니다 구상권이라고? 이참에 보따리 싸서 떠나는 베테랑들이 많겠네요 베테랑 교수들이 의대 교수면 큰 돈 벌고 엄청난 권력을 누릴 것 같이 하얀 거탑의 장준현 교수처럼 아스라 극한 직업에 나올 정도로 경무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심장내과 의사들의 출근 시간이 6시다 과로서하기 딱 좋은 직업이 필수과 의대 교수다 대학 교수들 가운데서도 필수 의료 분야의 전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른 세계가 전혀 없을 겁니다 전부 뭡니까? 수술하고 진료에 다 받지 않을까 언젠가 여러분 돌아가셨던 현대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관련된 그런 외과 수술을 담당하시는 분이 점심을 다 드시고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 애쓰게 했거든요 그런 분 한 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야기죠 수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집도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점심을 먹고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노고를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사회가 되어버린 것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장내과 교수 출근시간이 6시다는 겁니다 저는 알거든요 왜? 분야는 다르지만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난 몇 달간 전공의가 빠진 것까지 의대 교수들이 뒤집어쓰고 커버해 준 것 아닙니까? 그냥 휴업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처럼 주 40시간 일하면 될 걸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도저히 다른 의견을 찾아볼 수 없던 조선일보에 등장한 실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인 겁니다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했고 여론을 믿고 아직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도저히 제가 격한 사람이 아닌데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입에서 저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나 저렇게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나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 있나 이런 말이 나오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누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겁니까? 이 지경으로 의료계를 초토화시킨 윤석열과 그 쫄개대들 함께 구상권을 철구할 겁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다 계속 무리수만 두는 바보들입니다 그 출발팀이 순수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탁상공룡만 하고 있습니다 의사수 늘리기만 하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이란 아니란 생각입니다 비만 오면 농사가 저절로 됩니까? 비로도 줘야 되고 농약도 줘야 되고 물만 끌어다 붓는면 됩니까? 그러다 논밭이 다 떠내려갑니다 당군 이래 역사상 가장 못나고 무능한 집권 세력들입니다 여기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여기 틀린 말이 있냐고요 말씀이 좀 거칠긴 하지만 출발점이 순수 안 했지 않습니까? 출발점만 순수한 게 아니고 한방 여러분도 해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목표로 만든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궁이만 제압했으면 다 돌아갈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돌아간 거 아닙니까? 안 돌아가는데 여기저기 막 터지지 않습니까? 당군 이래 역사상 가장 못나고 무능한 집권 세력인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올 겁니다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그냥 마찬가지니까 얻어 나가라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에 거친 표현입니다마는 그냥 진실을 그대로 다 담은 거지 않습니까? 멀쩡한 선진 의료체계를 한순간에 초토화시킨 게 누군데 의대 교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사실 놀랬습니다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의사,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청구권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정론을 펼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당신이 먼저 킥 날리고 죽통 날리고 아빠 쓰러져 일 못하는 의사들한테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하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고집 쓰고 밀어붙이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어찌 정치를 이재경으로 합니까? 윤 대통령이 고집 쓰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고집을 피울까? 자기가 죽는 길을 그냥 자기가 모를 표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이죠 사람이 좀 유연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정책 판단을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해군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평생 하던 일이 범죄자들을 만들어서 감옥에 넣던 사람의 꼭대기가 앉으니까 나라 꼴이 이 판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의사들 전부 다 범죄자 만들어 감방에 거두시면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겁니다 너무나 무지하게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도 날아가는 꼴이 이름들 꼴 같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부가 시간만 질질 끌면서 방치한 결과고 애시당초 숫자를 좀 저러서 인원 조정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협박을 합니까? 교수들은 벌써 사직을 한 겁니다 정부는 정치 선거질로 시작한 의로농단에 원점을 재검토하든가 아니면 의대생 전공의 복귀 및 8천명 신입시험 교육을 해보는가 양자택이란 것만 남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정치적 위기에 당면하게 될 겁니다 그 정치적 위기는 대통령의 진퇴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권 퇴진 운동까지 여러분들 발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모르냐 이야기죠 조기 지난만 이름들 기사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뭡니까? 타협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도 덧도 못한 전체주의 끝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의료 붕괴는 이제 시작입니다 투박하고 어설픈 정책 추진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이상하게 부지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찬반의 일은 평평하게 맞부딪히지만 옛날에는 전혀 찾을 수 없던 사람들의 이름들 예리한 글들이 지금 실리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상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보시기에 이제 하다하다 이제는 교수들에게 협박을 일을 저지르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어떻게 협박을 할 수 있냐 이야기죠 타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멘탈 하나는 참 대단한 겁니다 참 제가 볼 때는 미련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면 윤 대통령께서는 뭘 믿고 이렇게 하냐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다시피 현장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외치는데 뭘 믿고 대통령께서는 저렇게 여러분들 힘을 쏟겠느냐 대통령께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은 다수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수 그 얼추 다수가 한 7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다양한 문항에서 대해서 이런 답을 하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가 지금 상황에서도 윤 정부를 옹호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론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70% 정도를 믿는 겁니다 70%를 믿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70%는 우리 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정관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뒷배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여론이 다 돌아서가 여러분들 대통령 함께 방향전환을 요구하게 되면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윤 대통령 추진력의 뒷배경에는 비상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장 변화가 없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겠다는 거죠 한쪽이 그냥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의협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의과대학 정원안을 재논의하고 그다음에 현재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그다음에 전공의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을 다 원상복귀해가지고 사법처리 위협을 없애달라 이런 거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다섯 개 안이 두고 이걸 정부 쪽에 요구했는데 일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상황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지 않고 의대 정원 증가 문제와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든 말든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70% 정도는 우리 편이니까 그 정책에 설령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인 겁니다 몇 가지 질문 던져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에 누가 책임을 많이 지어야 됩니까 그게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한의 이름 2천 명씩 의과대학 정원을 여러분들 급증시키는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아무튼 희한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사실도 거짓으로 둔갑시킬 수가 있고 거짓도 사실로 만들 수가 있고 한마디로 엉망칭창이 돼버린 겁니다 뭐 한 사람이 뭐 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마땅히 책임을 치고 이런 파면 대상이 돼야 될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2천 명 여러분들 1년에 의과대학 정원 여러분들 급증에 전혀 과학적 증거가 없고 다 여러분들 그동안 사기를 친 거를 대해서 아무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대단한 나라가 된 겁니다 엄청난 나라가 된 거죠 과학적 근거가 없어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미안해하거나 뭡니까 좀 숨어야 되는데 전혀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을 갖고 있습니까 힘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궁금해서 한 물어봤습니다 한덕수 총리 주장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고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다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결국 정부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조선일보에 6월 10일이란 6월 15일입니다 의정충돌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거의 70% 60% 정도가 나옵니다 의료계 책임이 크다고 지금도 의료계 책임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7%가 나온 겁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표본 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란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냥 단순한 설문조사지만 여전히 57%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57%를 믿을 겁니다 믿으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57%가 우리 편이니까 그런데 꽤 높죠 41%가 정부 측 책임이 크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기대보다 훨씬 큰 수치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뭘 느끼는 거 하니까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들 조금씩 정부 측 책임이 크다고 여러분들 인식하시는 분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의료계 책임이 크다고 하신 분들은 댓글을 거의 안 남겼습니다 왜 너무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 측 책임이 크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악착같이 댓글을 남긴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의 책임이 크다는 무지한 사람들이 이르도 많을까 그걸 믿는 겁니다 윤 정부의 지금 여러분들 소위 강경체계의 바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다수가 우리를 지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강경책을 쓰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도 않는 것을 한덕수 총리가 선심 쓴다는 겁니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합법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든 상대방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자기들의 이름들 존립 기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법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의료계 전체가 범법자가 되기 처음에는 전공이었는데 다음에는 의과대생이 되고 이번에는 이제 의대 교수들이 된 거죠 한치도 여러분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목에 칼을 들이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살려고 칼든 사람들에게 대항한 것이 잘못입니까? 의사들이 다른 집단처럼 돈 올려달라고 먼저 데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가만히 자기 일만 묵묵히 한 의사들에게 돌을 던지는 건 정부입니다 모든 집단들이 데모를 하는 것은 임금 인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 없는 의사들에게 왜 돈만 아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는지 참 너무 내로남불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면서 그들은 의료보험 올린다고 하면 난리난리 피지 않습니까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겁니다 쌍값에 의료서비스를 잘 받았던 것을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 가지고 희생해온 것을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이 고마움을 별로 모릅니다 나라 지키는 미국인에 대해서도 고마움도 모르고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분들 기술을 다 여러분들 훔쳐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에 대해서도 그 여러분들 훔쳐간 훔침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지만 맨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 내라고 우리 왜 이러면 지배했냐고 왜 우리 시민이 지배했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마움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4년 동안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규명하게 노력했는데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왜 계속 안 해주냐고 당신 나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마움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드러낼 때 지나온 날들에 가족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내 자신이나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의사들에게 많은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사 놈들이 나쁜 놈이라 매도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민족성이 이 모양이 꼬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건 물론 정부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론인을 보면 대체로 여러분들 전부 거의 린치에 가까운 여러분 그런 소위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도 부모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자식을 키운 사람이 있을 건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도저히 제가 볼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보시게 되면 다들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가만히 있는 의사나 의사단체를 정부가 2천 명 정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의로 마비 산태를 만들어 놨는데 의로계 책임이라고 투표하는 사람들은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미쳤으니까 참고로 저는 의로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평범한 상식이 있는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제대로 바뀐 사람은 살기가 참 힘든 겁니다 왜 너무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도 본인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판결을 내린 이런 판사들을 탄핵해야 된다고 이런 개딸들이 모여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할 겁니까 해난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나라 돈을 계속해서 뭡니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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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뭡니까 그 돈을 빼먹는 사람들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까 그러니 의료 사고가 생기면 얼마나 악착같이 뭡니까 소송을 걸겠습니까 그게 훤히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완전히 바닥을 본 겁니다 아 이 나라 수준이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갔구나 그래서 소아과 의사분들이 그냥 문 닫고 이런 폐업해버린 분들이 그래서 생기는구나 흔한 겁니다 그냥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는 응급실 가는데 과연 받아줄 병원이 있겠습니까 필수의료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고 해도 의사탄마하는 겁니다 이 사태 이전에 병원 가기 힘들었던 사람들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처럼 이름 있는 의사들 진로받으러 예약 걸어둔 사람들이 손을 들면 가까운 2차 병원 가도 되는 걸 자기 몸을 소중하니까 꾸역꾸역 다 좋은 곳만 찾아내는 건 의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 정부하는 걸 보니까 파고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우둔하고 미련한 것은 상황이 박히고 이렇게 하면 상황을 인식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밑에 그대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 선거질로 급조된 무대책 무절차 무혐의 무공론화 정책 한마디로 황당무게 그 자체입니다 내 챙기면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이번 의료계 분쟁을 일으킨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급정이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그게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윤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 터뜨린 겁니다 한방 여러분들 뭐죠 한방 터뜨렸을 여러분들 재미를 좀 보려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왜 한방에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한방에 기획을 해가지고 영일만 유전 발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한방이지 않습니까 한방 한방 해가지고 재미를 보려고 했던 거죠 출발 자체가 불순한 겁니다 그게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어제인지 한 60대 중반 저하고 이제 거의 연배가 비슷한 분이시고 개업인은 한 15년을 하셨고 한 분이 아주 잘 문의 글을 남기셨네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읽고 다른 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커뮤니티에 이제 그거를 조금 정리해가지고 좀 보기가 쉽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올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건데 하나는 숫가가 아주 낮은 겁니다 숫가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개업이들 가운데서도 고생하게 경영이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심평원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제 페이퍼웍 의사들이 여러분들 작성해야 될 그런 게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의료비를 이렇게 받기 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5천 명 정도 쏟아져 나오면 의료비가 폭증할 거란 이야기죠 그거를 이제 은퇴를 앞둔 의사분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한 창문의 글입니다 보시게 되면 결국은 60대 중반 개원이 독백이라는 건 그건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해마다 직거리만한 의료수과 인상 인정평가 심사평가 등의 수많은 정부의 행정명령 남발로 인한 서류 작성과 진로행위 제한 수술 후 입원시던 cctv 설치 의무 등에 나타난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각 의사로서 기독교인의 양심에 입각한 진로행위가 나와 내 가정을 복제했던 15년 정도의 개원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5,058개의 의료기관이 개설될 수 있는 의료인력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늘어난 인력의 손으로 휘갈기는 처방전 검사 시술 수술 등 행위로 늘어날 의료비를 인구 소멸 위협에 직면할 정도로 줄어든 후세대가 전부 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그냥 무한정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공급이 수요를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여러분들 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하고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늘어난 수만큼 의료비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될 겁니다 생산계층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참 무지한 거죠 67% 올리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67%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67%를 줄어든 생산계층에게 다 증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런 고급 인력들이 2천 명이 빠지는 겁니다 반도체는 누가 만들고 배터리는 누가 만들 겁니까 얼마나 무지한 정책인 겁니까 그런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세대가 지금 1960년생들인 겁니다 지금 권력의 중핵은 1960년 출생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를 거들내는 거죠 앞으로 20개 여름 인력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소수의 부자는 앞으로 우수한 의료진의 비싼 진료 행위에 만족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쌍값이의 공공지로의 수준 낮은 진료를 받게 될 것이란 겁니다 높은 건별로 지출은 국민의 진로 횟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해마다 5,058명이 쏟아져 나온다면 개업해서 기존의 의사와 경쟁도 어렵고 봉직의료도 매년 쏟아져 나오는 대체 인력으로 낮은 봉급에 병원장이나 오나의 눈치를 보는 무리한 검사와 시술 등을 통한 진로 실적이 모두 다 국민 부담어 돌아온 것은 새산먹은 애도 알 수 있는 경제 물리입니다 자연스레 공산급 국가나 쿠바 수준의 의료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은퇴를 앞두신 분이 의료소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했네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무자비한 정원학대와 무자비한 입법행위를 옥죄고 감시하고 진로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로 무과실 의료사고에 매득해서 십수억을 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번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서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의사분들 변호사 숫자는 늘어나 있고 국민들은 소송에 익숙하고 변호사들은 의료소송에 굉장히 익숙할 것이고 의료숫가는 낮고 그러니까 개업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수억을 번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의료소송 특히 이제 좀 위험한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의료소송 한 번 두 번 이렇게 당하게 되면은 집안 전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이런 의료수가가 높은 것은 소송 비용들이 다 이름대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높지 않습니까 나라가 참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분도 계셨지만 저는 읽으면서 환하게 뭡니까 지금 상황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을 그렇게 여러분들 교활하게 하는가 봅니다 이 나라 국민성이 얼마나 이기쟁이도 잘 드러난 겁니다 의사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환자에 대한 선의로 주사처방한 대가가 실행으로 범죄자가 되고 면허 취소가 되고 민사적인까지 짐을 진대면 이 나라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민사로 하면 배소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먼저 변호사 비용이 필요 없는 검사라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죄를 학정짓고 민사로 들어가려는 저 얄팍한 술수가 눈에 보이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보단 의사 죽이기에 열강하는 이 나라 세태와 예견된 미래를 누가 지적하고 비판하겠습니까 슬픈 현실입니다 의료 분쟁이 의료 소송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여기 뭐 박성용식께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거 줄이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나 1년에 60% 늘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 수가 늘리든 줄이든가는 의사들이 여러분들 해별로 해가 결정하겠지만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여러분들 입학 정원의 60% 의사를 늘리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정신도 좀 체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식한 짓거립니까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더군요 대학병원으로 해진을 하는데 지금 인턴 전공의를 합쳐서 의사분하고 여러분 4명이 같이 오는데 이제 앞으로는 20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해진하지 않습니까 의사 분들하고 여러분들 밑에 인턴하고 모르면 좀 배우고 왜 그런가 여러분들 그렇게 좀 글도 읽어보고 들어도 보고 그렇게 생각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초피적이니까 맨날 여러분들 권력 진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하지 않습니까 의사 수를 늘리는 거가 필요하면 좀 이렇게 충격이 안 가게끔 그렇게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의사계는 의료계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어느 놈이 여러분들이 1년에 2천 명씩을 그냥 늘리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이 나갔지 얼마나 한심합니까 무슨 사법고시 아니면 인터넷에 강의 들어가지 사법고시 통과하는 것처럼 의료공부를 하는 겁니까 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라 의료체계를 다 망가뜨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수준 따라 사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요즘에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냥 수준 따라 사는구나 할 수 없다 그냥 수준 따라 가는 거다 의사 수를 늘리자 줄이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확정적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60%씩 매년 늘리는 건 아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뭐 늘리지 말자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알아서 합시다 알아서 합시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선거도 무너진 거고 그냥 뭐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좀 많이 다뤘죠 이 문제가 하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 조금 바꿔 가지고 의료 문제만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씨를 많이 나무랐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당심 80% 민심 20%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할 게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 맛도 받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그게 뭐 귀에 들어갈 리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가 많네요 제가 많이 안 다룹니다 어차피 선거 결과는 딴 사람들이 결정하니까 선거 결과를 딴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선거가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 나경훈 씨 낙선시키는 것도 봤고 이준석 이름 당선시키는 거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겠다 하면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 뭐 다 당대표 한번 해보겠다고 나경훈 안철수 유성민 신 무슨 뭐 신상현입니까 윤상현 한동훈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다 폼 잡지만 선거 자체가 뭐 그렇게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바일 투표는 아주 뭐 손대기에 좋고 ARS 투표는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선거 마치고 나면 선거 결과도 두리뭉실 발표하고 세세하게 이런 발표 이제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뭐 그냥 나라가 솔직히 나라가 나라가 아닌 거죠 그냥 뭐 그냥 다 쇼에 덜러리를 쓰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초선을 만나면 세력과 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뭐 다 선거 결과를 간 딴 사람들이 만드는 거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고 삼삼오오 모여서 저리 난리를 치니 참 뻔뻔하고 어이없는 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총선 마치고 지방선거 망치면은 차기 정권 재창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홍준표 시장도 꿈도 야무지네요 아니 총선 망치고 지방선거는 당연히 망치는 거죠 아니 대선도 당연히 망치는 거죠 망치는 게 뭐 망친다는 이야기가 아니 대선도 다 만들 수 있는 거고 지방선거도 다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번 총선도 다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비교적 이제 한국에 그래도 정치 경롱이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소신발언을 하시는 분도 총선 마치고 지방선거 망치면 차기 정권 재창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국힘당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세훈이 어떻고 홍준표가 어떻고 안철수가 어떻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뭐 제가 특별히 이야기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동안 그냥 이재명이 나라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아니 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접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와서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논평을 제가 참 높게 평가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참 이 악만도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이 아니면 누가 될 겁니까 되겠지 국민이 선거를 만들지 않는데 뭐 그 사람들이 만드는데 총선 망쳐서 국회 난장판 만들어 놓고 윤 정권도 어려운데 자숙해야 될 총선 참패의 죽음들이 저리 날뛰니 보수정권 앞날이 참으로 암담합니다 윤 정권이 어려운 것은 자기들이 어렵게 만드는 거고 총선을 망치는데 망친 이유를 본인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보수정권이 앞날이 참담한 것은 참담한 정도가 아니고 절벽인 거죠 다들 더 이야기했으면 뭐 하겠습니까 4월 10일 총선으로 끝난 겁니다 너무나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서 안 되는데 4월 10일 총선으로 끝난 거죠 복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를 다 놓친 거지 않습니까 그 때를 놓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봐야 다 여러분들 이불 속에서 독립 만세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다들 이런 비겁함과 소심함 때문에 그냥 골로 간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무슨 이재명이 나라를 갖다 바치고 정권이 재창출을 할 수 있겠냐 제가 좀 심하게 하면 완전히 헛소리 들인 겁니다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기대를 갖고는 살아야겠죠 아주 어려워진 겁니다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를 이렇게 쟁기를 동원하더라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엉망진창인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외국 사람들이 실상을 알게 되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러운 나라인 겁니다 그래도 다들 좋으면서 이렇게 다 열심히 재밌게 살려고 하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죠 4월 10일 총선은 그냥 분기점입니다 최후 방어순이 무너진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이제 세월감에서 점점 깨우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묵직한 주제들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경제 문제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아주 바짝 따라왔네요 보니까 이렇게 점유율이 높은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디램 시장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이 오유 뭐 많이 19% 정도 차지하던 기업이 21%까지 올렸네요 삼성이 좀 주춤해졌고 보시게 되면은 참 이게 이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본 글레이스 블랙웰이라는 그런 AI 가속기 AI 가속기가 아니고 AI 슈퍼칩 AI 컴퓨터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왜 이런 거 하니까 여기 여러분들 위에 두 개가 있는 게 이게 GPU고 그 다음 옆으로 있는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여기까지 합치게 되면은 이게 가속기인데 여기다 CPU를 더 했으니까 CPU를 더 했으니까 그러니까 AI 가속기에다 CPU를 더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컴퓨터가 되지 않습니까 이 기사가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AI 가속기에 아니 가속기가 아니고 AI 슈퍼칩에 엔비디아가 만든 CPU 밑에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서 납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마이크론에서 받아가지고 장착을 했네요 여덟 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엔비디아의 AI 슈퍼칩 가속기 더하기 CPU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더블 데이터 레이트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기 HBM 고대역풍 메모리 같은 경우는 주로 컴퓨터나 서버에 이런 들 장착되는 메모리고 여기 밑에 있는 더블 데이터 레이트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 이런 것은 주로 이제 컴퓨터나 태블릿 PC에 이런 사용되던 그런 저전력 특화된 메모리 반도체지 않습니까 여기 설명을 잘 해놨네요 위에 두 개는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GPU 블랙웰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하나는 글레이스 CPU 엔비디아가 만든 CPU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이제 여기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게 마이크론이 제공한 이게 아마 더블 데이터 레이트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터를 마이크론에서 이름들 납품을 받은 모양입니다 이게 아마 기자가 굉장히 놀랍게 본 모양이에요 마이크론은 2022년 11월에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1베타 공정을 적용해서 LPDDR 5X 이게 전력을 적게 쓰는 LPDDR 저전력 로우 파워 더블 데이터 레이터 LPDDR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장착을 했네요 이 제품은 이제 삼성이 하반기부터 아마 생산하는 모양이네요 거의 코앞까지 따라 붙었군요 엔비디아 글레이스 블랙웰 200이라는 AI 슈퍼컴에는 AI 연산 기능을 담당하는 엔비디아의 GPU를 돕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인 고대역풍 메모리가 16개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CPU 옆에는 LPDDR 5X가 1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GPU의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HBM이고 CPU 이런들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이야기하는 로우 파워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 더블 데이터 레이트 16개 그러니까 GPU 옆에 16개의 HBM CPU 옆에 16개의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가 이런 붙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GPU라는 시스템 반도체 옆에다가 메모리 반도체가 HBM 16개 CPU 옆에 16개가 붙는 그런 체제이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전력 특화 D램인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 5X는 엔비디아 글레이스 블랙웰 200을 시작으로 처음으로 서브에 장착되면서 활용 범위가 넓어졌고 원래는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전력 소모를 줄이는 쪽에 주로 사용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서브에 적용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LPDDR5X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아마 공장을 증설하고 설비를 증설한다는 그런 뉴스가 최근에 났거든요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LPDDR5X는 애플 아이폰 15 시리즈에도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탑재할 정도 되면 열이 많이 안 나야 되고 전력 소모가 적어야 되니까 HBM 대신에 LPDDR을 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피션에 쓰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다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 줄였던 것은 이 마이크론이 2013년에 일본 LP다를 흡수해가지고 일본 연구소하고 미국 연구소에 동시에 진행해서 여러분들 제품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 주요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네요 정신 바짝 체리해야 되고 아주 여러분들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자 이 여러분들 가상화폐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 다루는 분야를 쫙 늘리니까 정보를 볼 때도 이렇게 딱 포착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상장 폐지되는 가상화폐가 꽤 나오겠네요 오늘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상화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분 종목이 600개나 되네요 대단하네요 이제 아마 이게 상장 폐지되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상법안이 통과됐네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그래서 600개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유지 여부를 분기별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일 문제가 있으면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에 그 다음 상장 폐지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아마 진행된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5개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가 업비트 비슴 코인은 코빗 코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금융당국에 신고된 거래소가 있네요 29개 여기 여러분들 상장되어 있는 것이 600개입니다 600개 그래서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되지 않도록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네요 자 여러분 이 보시죠 그런데 요 며칠 전부터 제가 가상화폐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딱 관심 있게 본 것이 기자가 간단하게 쓴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처럼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가상자산이나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우 등이 발행한 코인은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워진 문제를 방지하고자 대체 심사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기자가 기사를 조금 이렇게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우 등이 발행한 코인 이런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시죠 이 다우라는 것이 뭐냐 다우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상장을 못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다우라는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법의 주 내용은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우 등이 발행한 코인은 원칙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용자를 통해 거래가 어려워지고 다우바랭 코인은 발행 주체가 불분명하고 정보 공개 수준이 낮아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한 가상화폐 같아요 탈중앙화 자율조직 특정 주체가 가상화폐 발행의 정권을 갖고 발행한 다음에 그것을 배분하는 그런 종류가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네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상화폐를 들여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탈중앙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탈중앙화 중앙화가 중앙화가 되게 되면 특정 업체가 자지우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발행량 같은 경우를 그래서 이렇게 다우라는 것을 보게 되면 탈중앙화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붙였는데 자율조직 다우는 코인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권안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받고 코인을 나누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100만개 만들 수도 있고 200만개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우코인 발행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proof of stake 지분증명 방식의 알고리즘이다 이거는 제가 한번 경고했죠 지분증명 방식 pos는 기존의 작업증명 방식인 pow와 달리 코인 보유랑에 비례하여 블록 생성 권한을 비유한다 다우 구성원들의 지분과 의사결정 권한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썼지만 발행 주체가 얼마든지 만질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다우라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렇게 금지를 했구먼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딱 보면 그냥 그대로 나오죠 탈중앙화 자율조직 발행 코인은 이게 3번 의견 편중 가능성 1토큰 1투표권 원칙에다 대형 토큰 보유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반영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썼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코인 발행자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이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우 형식의 코인이 어떤 게 있냐 어마어마하네요 보시게 되면 유니코인 메이크코인 캄퍼코인 큐라이스코인 아라곤코인 시가총액이 무려 47억불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럼 이제 제가 궁금했기 때문에 리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리플은 다우 탈중앙화 자율조작도 아니고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 지분 증명 방식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당하지 않으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짚어야 되는 그런 정보 같으면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리 씨가 참 재정적으로 지금 약간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런 기사가 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세리 씨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나 참 1997년도 외환위기가 덮졌을 때 참 국민들이 큰 희망을 줬던 선수지 않습니까 아직 아주 젊네요 1977년생이니까 우리나라에 한 46세 47세입니다 재산관리를 잘못한 건데 보시게 되면 이제 대전에 본인이 직접 설계가 지었던 부모님 집이 있고 또 바로 옆에 자기 집을 지어가지고 4층 집은 직접 설계하고 인테리어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참 여러분 젊은 날의 영광은 참 좋은 일인데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이가 들었을 때 삶이 좀 편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날에 이렇게 상금만 한 200억 이상 정도 벌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197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200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걸 잘 이렇게 자산을 아버지가 관리를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별로 여의치 않았던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버지하고도 이제 고소고발이 고소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박체리씨가 지금 40대 말이니까 살아온 세월만큼 또 남은 겁니다 여성분들은 남성의 배가 더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으니까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참 그래서 이제 제가 박체리씨권을 보고 만일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늘 제목이 은퇴자산관리니까 은퇴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제가 뭐라고 답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되네요 은퇴자산관리 5개명 제 생각입니다 첫째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 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온라인상의 스캠 같은 것에 사기를 당해서 안 된다 두 번째 과도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 사기꾼들이 대부분 과도한 수익을 공략하니까 세 번째 가능하면 업무 시간이 좀 적더라도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은퇴를 하더라도 반은퇴 상태나 이렇게 일을 하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 네 번째는 단기 생활비 매달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하고 중기 장기 투자 소득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된다 다섯째 아주 오래 살 수도 있으니까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네요 이렇게 이제 은퇴인데 특히 사기를 안 당해야 되거든요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은퇴 자산관리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의견을 남겼냐 보니까 이제 미래에시아에서 연구소도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니까 매력적인 글이 있네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제안하는 노후소득관리법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1990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윌리엄 샤프 스탠퍼드 대학 교수의 은퇴 자산관리 내용이 아마 이분의 이제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게 되면 은퇴 소득 분석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아마 락박스 전략이라고 그러네요 락박스 전략 뭐 이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락박스 전략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제 은퇴를 했을 때 본인의 은퇴 자산을 국채와 같은 그런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여러분들 돈이 나오게 되면은 생활비도 쓰지만 일정 부분에 여러분들 돈을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생활비하고 성장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관리해야 된다 그걸 락박스 전략이라고 합니다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찾아봤으면 락박스 전략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읽었던 내용을 윌리엄 샤프 스탠퍼드 대학 교수의 은퇴 자산관리를 위한 락박스 전략은 은퇴 시점에 목돈을 안전자산에 넣어 생활비로 충당하는 전략이고 이 락박스 자금은 손을 대지 않고 원금은 손을 안 댄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돈이 좀 흘러나올 테니까 이자가 5%나 6% 되면 별도의 위험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내서 락박스에 보태는 방식을 사용한다 원리는 간단하네요 본인이 기본 자산이 있으면 기본 자산을 안전자산에 투자한 다음에 거기서 이익이 나오면 이익이 나오게 되면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를 뭐죠 좀 성장하는 부분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그게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또 락박스에 더하는 방식으로 락박스가 두 개네요 그러니까 여기 샤프 교수의 락박스 전략은 안전자산과 위험 자산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은퇴소득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지만 뭐 이제 단점은 이렇게 돈을 안전자산에 넣어둘 만큼 돈을 많이 모은 분들은 소수일 테니까 이제 미국은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은퇴 역사가 굉장히 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정나라 미래세 투자 연금센터의 연구원이시네요 이제 미래세에서 여러분들 제안하는 것은 유동성 자금 버킷 그것도 이런 박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안전성장 버킷 중기투자자금 그 다음에 초장기 장기성장 버킷 세 가지 바구니를 나누어 가 자산을 관리하는 여기 보시게 되면 세 번째는 장기성장 버킷은 적어도 몇 년 이상 길게는 수십 년간의 장기적 은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이고 그러니까 단기자금 중기자금 장기장으로 나누어 가야 여러분들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제안을 하는 모양이네요 특히 장기성장 버킷에 버킷은 박스라고 이게 뭐 바구니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노후 후반기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거나 다음 세대에 상속하기 위한 자산으로 남겨둘 수 있다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78.6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우리는 지금 이제 한참 논의의 초창기지만 미국의 리타이어먼트라는 표현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얼마를 찾아 써야 되는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참 이 박세리 선수의 그런과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면서 참 이 돈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돈 관리를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로운 날만큼 세월이 남을 거거든요 본인이 돈을 번 만큼 노후가 남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얼추 30년 정도가 남는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돈에 쪼달리지 않고 그래도 좀 절약하게 되면 절약한 범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박세희 선수가 그런 교육을 받았을 리도 무마 없고 아버지가 좀 똑똑했으면 여러분 입에 그걸 많이 굴렸겠지만 그게 금융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참 없어서 가지고 혹시 고생을 안 하겠냐는 생각이 떠오르네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잘 굴려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잘 굴려야 되거든요 이게 잘 굴려야 되는데 여러분 돈을 잘 굴리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은퇴자산관리라는 부분을 보면서 한 분이 한 30년 동안 정권맨으로 활동하면서 자식에게 매월 20만 원씩 40년 동안 정립을 해가지고 재산을 풀리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써놓은 블로그를 봤거든요 만일 40년 동안 연 8%나 10% 정도의 성과를 거둔다면 재산은 얼마나 형성될 수 있을까 연 8%면 7억 연 10%면 12억 7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국의 성장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대개 한 10% 정도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가 물론 이 기간이 40년이니까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40년까지는 볼 수 없습니까 그렇지만 성장 그래프만 보더라도 한 해 평균 성장률이 얼마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사기를 안 당해야 돼요 사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번에 김경록 미래시에서의 자산구문을 했던 분 이야기는 참 귀한 이야기죠 은퇴자산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은퇴와 동시에 일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그동안 만들어뒀던 자산을 빼먹는 식의 그걸 그분 말씀은 김경록 고문 말씀은 백두산식 노후자산관리고 큰 돈이 아니더라도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좀 벌 수가 있게 되면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복리효과를 이용해서 자산을 정식해 나가는 그걸 개마고원형 은퇴자산관리를 하자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한 내용인 거죠 30년 20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니까 그래서 오늘 미국의 이런 1990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도 없고 미래시에서 그것도 수용할 필요가 없는데 단기 자산하고 장기 자산을 개정을 분리해서 관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100원이 있으면 100원은 가장 여러분들 뭐죠 뭐 주식으로 따지면 배당주의 50%를 투자할 수가 있지만 배당주는 뭐 연평균 뭐 8% 10%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주가는 상승이 안 되지만 그러나 또 다른 50 정도는 성장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노년의 후반기를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걸 전부 다 배당주의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정책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락박스 전략의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거죠 단기적인 관리하고 장기적인 관리를 분리해가지고 여기 오늘 한나님 말씀처럼 돈 벌기보다 돈 지키기가 힘든데 우리가 그런 훈련을 많이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자주 다루는 거죠 아 저는 젊은 날에 200억 정도 그 당시 벌었는데 아버지가 관리를 잘했으면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불렸겠죠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한테 미국의 기술주의 ETF 상장지수 펀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거는 일단 10년 정도 20년 정도 보게 되면 손해볼 염려는 없으니까 그건 성장주식에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정립식으로 그런데 그런 훈련을 안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20년 정도는 최소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60세가 되면 길게는 30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단기 생활비하고 중장기 성장 자산이 성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제압하고도 재산이 좀 불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하고 소송을 이게 돈 문제일 거라고 다 하죠 그리고 집이 차 앞돼서 넘어갈 정도가 되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런 문제도 여러분 제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갖고 있는 자산을 그냥 지키기만 하겠다 원금만 보존하겠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산이 좀 불어 계속 불어나 한쪽은 불어나 절반 정도는 불어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죠 상장지수 펀드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안정된 거죠 사람들이 빌려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리스크를 안는 것이 그냥 익숙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7일간 4,400억을 샀네요 엔비디아 주식을 어쩌면 이분들이 또 현명한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한 1년 6개월 동안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해서 여러분들 기회를 놓친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다 여러분 주식 가격이 주당 1,200불까지 올라가죠 도저히 이제 살 수 없게 됐는데 그걸 액면 분할해가 여러분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120불이 됐으니까 한 주 사이에 여러분들 4,400억지를 산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그런 능력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산 거죠 서학 개미들이 10분의 1로 액면 분할한 엔비디아를 일주일 사이에 4,400억지를 산 겁니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거죠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엔비디아 주식에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베팅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주일 만에 4,400억지를 샀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산 겁니다 보시게 되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엔비디아 주식을 3억 1,542만 달러 우리 돈으로 4,381억 원치를 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급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절대 안 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내린 판단이니까 제가 내린 판단은 이분들이 내린 판단이 더 오를 수도 있죠 굉장히 간이 큰 겁니다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왜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5일간 9.58%가 올랐으니까 10일부터 여러분들 샀던 분들은 이미 10% 정도를 번 겁니다 이게 5일간 5.98% 오른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한 달 동안 40% 정도 오르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한 주식인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6개월 동안 163% 오른 겁니다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여러분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이렇게 사버린 겁니다 이분들 판단이 오를 수도 있죠 하여튼 1년 6개월 동안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엔비디아를 담고 있는 그런 상장지수펀들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보시게 되면 1년 수익률이 63% 여기 이제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반도체 상장 주식펀드들이 이렇게 수익률이 63% 62% 59% 엄청나게 뛴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아마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반도체 섹터 상장지수펀드인 smh를 본받은 것 같고 이게 코덱스 미국 반도체 mb는 soxx를 아마 본받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상승률이 모두 다 엔비디아를 몇 퍼센트 담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차이가 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걸 보고 빚을 내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네요 20조 빚을 정권 주식 사는데 돈을 구워가지고 20조 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특별하게 뭐라고 이야기는 안 드리겠어요 신용거래융자장구가 20조인데 올라간 거죠 이게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엔비디아 주식을 이게 과거 같으면 1318불이거든 이게 1318불 주식을 산 거란 이야기죠 저의 이런 입장은 야 이게 너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되는 시기가 안 오겠느냐 이런 게 판단하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더 오를 거니까 급히 이제 산 거죠 옳은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기사를 보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개인 재무관리를 강의를 했네요 여러분들 이거 검색하셔가지고 한 번 보실 필요는 있는 아주 좋은 강의 내용입니다 아주 상세하게는 다루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한 번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강의 내용 여기서 이런 주식 투자 부분만 한 번 여러분들 제가 뽑아가지고 오늘 소개해 드려야겠다 보시게 되면 좋은 투자는 지루한 겁니다 단순하고 저렴한 상장지수 펀드로 수익률은 대부분의 뮤추얼 펀드나 해지 펀드 및 동종업계 펀드를 누릅니다 인덱스 펀드가 그렇게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자산을 아주 잘 운영하는 사람이라도 상장지수 인덱스를 넘어서는 수익률을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시고 투자할 때 가능한 운용수수료가 낮은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미국의 가장 고수들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라는 거죠 상장지수 펀드에 미국으로 치면 S&P500 나스닥 이런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여러분들 수익률이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 개인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대부분 S&P500의 4.32%보다 낮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타이밍을 잡는데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항상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자는 Just keep and saving 분할 투자를 하고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해라 그냥 사서 갖고 있는 식으로 나가라는 이야기 짧은 여러분들 강의록이지만 한 분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번역을 참 잘해놨네요 좋은 투자를 위한 4개명은 저축해서 적립식으로 계속 상장지수 펀드를 사서 그냥 갖고 있는 거다 이야기죠 장이 좋으나 내리나 좋으나 내리나 그렇게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그런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지루합니다 좋은 투자는 지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그동안 했던 그런 방송 내용들도 참조하시게 되면 뭐 이런 시장을 잘 모르시더라도 자산운영에 대해 상당한 그런 노하우를 아마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일론 머스크 원래 앨론 머스크라는데 일론 머스크네요 이 뭐 돈 냄새를 귀신 같이 이런 맞는 아주 특별한 그런 기업가 같아요 물론 뭐 스캔달도 많고 며칠 전에도 뭐 인턴하고 여러분들 썸싱이 있었던 내용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분들 대문짝만 하게 실렸지만 끄떡 안 하지 않습니까 뭐 보니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일론 머스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양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이런 대단합니까 기관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이름 4등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세상을 어떻게 보냐 이 이야기 이 괴짜 거죠 왜 트위트를 뭡니까 5종가 이렇게 주고 사냐 이 이야기죠 다들 여러분들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아는 거죠 데이터가 돈이니까 트위트가 만들어낸 그 데이터가 돈이지 않습니까 5조는 아무 돈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수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런 4천억 정도의 엔비디아 주식을 산 분들이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그런 결정을 못 내리겠지만 왜냐하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가 이번에 여러분들 AI 스타트업을 만든 돈의 대부분은 뭡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사는데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이 앞으로 계속 더 팔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질 것이고 그게 불과 몇 년이 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경영자원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지금 AI에 투입하거든요 약간 후발주자로서 그 이야기는 그 분야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엔비디아 도식을 사신 분들이 더 과감하고 용감한 그런 투자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AI에 대해 꾸준히 의견을 밝힌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AI 기업 XAI를 통해 생성형 AI 경쟁에 뛰어드는데 후발주자입니다 이 기업을 세운 지 1년 만에 240억 불짜리 회사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생성형 AI 기업들하고 얼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돈 쓰는 거 보시면 엔비디아 GPU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받은 돈을 가지고 그게 엔비디아 주식이 여러분들 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계속 더 잘 팔릴 거니까 엄청난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장 놀란 게 과거에 트위터 엑스를 구매한 거 아마 내 기억을 한 5조 정도 줬을 겁니다 그 돈을 지불하고 그냥 사지 않습니까 이제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왜 여러분들 엑스를 샀는지 그게 데이터니까 데이터를 만드는 금강을 산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본인이 계속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을 그냥 그대로 인수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번에 여러분들 XAI에서 만든 글로그라는 약간 여러분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그 글로그를 트위터에 그냥 탑재를 시켜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글로그를 사용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욕도 많이 먹죠 그렇지만 저는 비상한 사람 같다 다른 기업가들보다 여러분들 출중하니까 비트코인을 4등 4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찰력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이 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 계시지만 인간성 이런 거 빼고 통찰력을 사는 겁니다 글로그로 다른 사람들은 글로그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지만 본인은 마케팅 플랫폼이 있으니까 트위터 X가 있으니까 X 위에다 그냥 글로그를 붙여놓은 겁니다 사용해보라고 어마어마하게 싸게 산 거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로그라는 것이 앞으로 크게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오픈 AI나 구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클로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뭡니까 사용해가지고 AI가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데이터를 생산하면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재적인 겁니까 그 데이터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달리 트위터처럼 역동적인 이런 데이터를 계속 봐봐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건강을 하나 산 겁니다 건강을 야 그러니 참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가 자칭 영업사원이라 했는데 영업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죠 오조주고 여러분들 트위터를 사가지고 그 트위터를 X로 만든 다음에 이걸 진탕 먹었지 않습니까 그 X다가 여러분들 뭘 탑재하면 글로그를 탑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다 뭡니까 글로그에 들어와가지고 글로그가 얼마만큼 똑똑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액션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그런 걸 다 멀티모달 모델을 만드는데 오픈 AI나 이런 데 비해서 그건 존재하는 데이터를 사야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본인이 데이터를 매일 만들어주는 걸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기 글로그는 멀티모달 모델로 텍스트 이미지 그래프 등 다양한 시각적 정보를 저용할 수 있는데 XAI는 자사 블록을 통해서 AI가 현실 인식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철학이 아주 맥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X는 글로그를 사용합니다 가입자가 5억 명에 닿아가는 X에서 글로그에 학습하고 좋은 데이터를 지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오픈 AI나 이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광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광산을 광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업사원이기도 하고 광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음껏 뭡니까 돈은 다 있겠다 본인이 좀 잘난 체를 하고 싶은데 잘난 체를 하고 싶으면 뭡니까 계속해서 X에다 글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도지코인도 띄우고 어떤 대단한 인물입니다 완전히 살아있는 영업맨인 겁니다 이게 보시죠 테슬라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AI의 만남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치 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외부에서 개발한 생성형 a가 탑재진 것이 아니고 머스크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한 글로우과 같은 AI가 탑재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파워풀한 거죠 본인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프리스피치 이런 데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여러분 트위터가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테슬라 운전자가 글로우과 대화하고 테슬라를 통해서 입력되는 그런 동영상 자료들이 다 이용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불편한 그 양반이 무각을 똑똑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적인 문제는 우리가 제쳐두고 제쳐두고 통찰력을 사는 겁니다 통찰력을 통찰력을 딱 정확하게 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이 방송은 매일 한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 제가 전력 투구레가 만든 콘텐츠를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뭐 다른 잡담 뭡니까 누가 뭘 했다 누가 뭘 했다 이런데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시사 문제에 대한 안목도 갖추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기준도 정확하게 정립하시고 동시에 항상 후반전에 다루는 시대 변화의 트렌더 그리고 불을 축적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시게 되면 유튜브를 여러분 시청한다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맥한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제 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잡기를 하면서 이런 시간을 주로 보내는 그런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머릿속에 항상 시간을 투자한다는 개념이 강하고 시간은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그런 건 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클릭이라든 이런 부분에 별로 크게 여러분들 그걸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다들 행복하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향하는 유튜브 방송의 여러분들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안목과 시야를 넓히고 통찰력을 키우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동시에 투자 기회를 잡는 것이다 이런 원칙이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시간 7시간 공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실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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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